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여와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 하 7장에서 10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천년시대를 엽니다. 둘째, 전쟁의 달인 다윗은 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셋째, 다윗은 공과 의의를 행할 정부 내각을 수립합니다. 넷째, 왕이 된 다윗은 40년 동안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는 정치를 합니다. 다섯째, 암모는 역사도 모르고 다윗도 알지 못함으로 큰 패배를 당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 하 7장에서 10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04일 사무엘 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리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 거를 하나님의 견의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같이 말하라 만굴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정과 같이 그들을 헤아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게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례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여와는 주의 종을 아시우니 다윗이 다시 죽게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만 면하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여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굴의 여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굴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여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근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여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 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합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여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합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이니라 르호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왁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희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희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희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근그릇과 녷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왁께 들이대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합과 암몬자손과 블레세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오베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들이니라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8천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애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애돔의 수비대를 두니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왁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소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려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밭은 사관이 되고 아이돔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서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사무엘아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며마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메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하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잔인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거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하르되 로두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유당이 사람을 보내어 로두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오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리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다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안문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안문자손의 땅의 이름에 안문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냄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안문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안문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누업 아람사람과 소바 아람사람의 보병 2만명과 마가왕과 그의 사람 천명과 돕사람만 2천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냄에 안문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업 아람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소화에 맡겨 안문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안문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상업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요압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지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안문자손은 아람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안문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메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사람을 불러내메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이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메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메 아람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700대와 마병 4만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안문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는 사무엘 하 7장에서 1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오랜만에 왕궁에서 평안히 지낼 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인 하나님의 법괴를 바라보며 도발적 상상을 합니다 바로 해달의 덮개 대신 성전을 지어 그곳에 법괴를 모셔놓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생각을 들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시며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첫째 성전은 설계도대로 지을 것 둘째 다윗 너는 준비만 할 것 셋째 성전은 아들 때에 건축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이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들은 다윗은 감사함으로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의 공과 의의의 정치를 행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국가적 위상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과 의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꿉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구burg dumps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